확보! 격리! SCP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. 지난번에는 001 만나봤고 오늘은 또 어둔 SCP들 기다리고 있을까요? 바로 가봅시다. 자 오늘의 또 첫번째 SCP 만나봅시다. 누구신가요? 오픈! SCP-191 소환 SCP-191 등급 세이프고요. 이름 사이보그 소녀입니다. 생긴게 보니까 얼굴은 기계로 되어있고 살이도 약간 기계손으로 되어있고 막 섞여있습니다. 확실히 사이보그 티가 좀 나는데 자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. 자 일굴 같은 경우 좌측 절반의 얼굴과 그리고 두개골의 80%가 제거되었으며 그가 뭐 아래 턱이랑 치아도 없고 막 그렇대요. 그러하면 좀 로봇 괴물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뇌 같은 경우에는 예 컴퓨터 CPU가 들어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딱 진짜 말 그대로 사이보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 친구의 정신 상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항상 일관된대요. 약간 뭐랄까 좀 항상 우울한 상태인가봐요. 뭐 웃음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감정 자체가 딱히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입니다. 얘는 적대적이려나? 관심이 없네. 저는 사이보그라고 해가지고 뭔가 좀 전투 능력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어요. 다른거에.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똑똑하고 그러진 않나봐요. 그냥 막 천천히 얘기하지 않으면은 대화가 잘 안된다고 합니다. 얘 친구 생겼어 친구. 야 니 친구 위험하다 인마. 야 친구 위험하다고. 어 과연 친구를 보러 가나요? 관심 없어. 그래 니들 둘이 친해지길 바래. 음. 자 다음 SCP 만나보시죠. 음. 여기부터 가볼까요? 어? 019? 얘 뭔가 익숙한데? 아. 얘 같은 경우도 그 PC판에서 봤었던 얘인데 SCP 019. 괴물항아리구요. 등급은 캐테르 등급입니다. 얘가 캐테르라고? 왜 캐테르지? 얘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독립체를 생성하는 녀석인데 한번 볼까요? 와. 잠깐만. 괴물항아리답게. 뭔가 주기적으로 계속 괴물들을 소환해냅니다. 상칭 019-2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에요. 인간과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굉장히 적대적인 생명체입니다. 어. 그리고 이 독립체들은 1시간에 하나꼴로 만들어지구요. 그리고 이 생성에 영향을 주는 거는 019를 이동시키는 행동 019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 가열 또는 냉각 그러면 D클래스를 깔아두면 3시간에는 아!! 우와!! 어머어머어머어머 아!!! 바로 물어뜯는다. 이야~~ 그리고 제가 보니까 019-2를 만드는 행동이 019에게 위협을 가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다이아 꽃갱이로 이거 한 번 뭐가 된다고 하거든요? 야 야 뭐가 많이 나온다? 얘가 불에 좀 잘 탄다고 하던데? 일로와요 가연성이라고 그랬었는데 놀랍게도 불타지는 않는 모양인데요 청소 한번 시작합니다 바퀴벌레 박멸 시작 바퀴벌레 박멸 깨끗하게 박멸 성공 이게 치면은 한 대 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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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자자 다음 scp는 누구신가요 오픈요 뭐야 이번에는 공간이 뭐랄까 상당히 넓은데요 아니 어떤 녀석이길래 scp 1765 거의 뭐 또 다른 세계관 최강자 중 하나인 1765 나왔거든요 소환해봅시다 이름 이름 세자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가 막내고요 얘가 왕언니 1765-1 얘가 이제 1765-2 자 scp 1765 자 scp 1765는 일반적으로 연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제로 도움을 주겠다고 찾아온 1765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신 실험을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scp 재단에게 넘긴다는 건데 각각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좀 다르거든요 기클래스 하나 소환해볼까 뭔가 반응합니다 야 데이터 실험 문구를 마구 마구 소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대참사 났는데 헐 1765-A같은 경우에는 뭔가 약간 똑부러지는 그런 성격이라 그 배관 시스템 그거를 계속 그냥 점검하는 단순 방법을 계속했대요 사실상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뭔가 고문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1765-2 같은 경우에는 얘 또 어디갔어? 팀을 나눠가지고 반대편을 향하게 가도록 지시한대요 그래서 관계 속에 그 아까 후드슨? 이상한 애가 막 소환됐는데 그게 그 실험자들한테 화연구를 날리는 거지 아마 헬파티가 될 거 같은데 자 소환합니다 얘가 자 준비 됐나? 오케이 이 후드슨 애가 이제 화연구를 날리고 이제 반대편에다가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리고 배관도 소환을 했다 살아남을 때까지 화연구를 날리는 건데 여기서 계속 살아남았다? 응 끝이 아니에요 거의 뭐 죽을 때까지 계속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아 각종 몬스터들과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마구마구 소환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 D클래스들 불쌍해서 어떻게 열심히 한번 살아남아봐 야 난리 났다 여기 야 D클래스들 불쌍해서 어떡해 이곳은 이제 망했습니다 예 저는 나갈게요 야 니들끼리 잘 지내라 응 짜짜짜잔 마지막 scp는 누군가요 여기 마토 색깔이 왜이래 화도 위험해 보이래요? 화면이 있는데 쇼?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? 가봅시다 죽여가지고 아무도 깜깜해가지고 나 이상한 애들 끌려가는 거 아니지? 저거 저거 어? 뭐야? 웬 나무집이 있구요 이상한 공간으로 왔습니다 여기에 scp가 있다고요?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마지막 scp scp 040-JP 이 집이 scp입니다 자 이 scp, jp 등급은 세이프예요 하지만 절대 들어가서도 그리고 보아서도 안 되는 그런 집입니다 scp 040-JP 고향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름이래요 그냥 평범한 나무집처럼 생겼는데요 왜 뭐야 어? 이게 뭐였는데 뭐야 절대로 040-JP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안되구요 반드시 카메라를 이용해서 관찰을 해야되고 040-JP는 옛 마을에 있던 버려진 우물집입니다 이 우물 안은 비정상적으로 깊고요 우물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가 없대요 경고! 경고! 040-JP 001 발생 이후 이하의 문장은 미재해 예방 조치 없이는 열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삐삐삐삐삐 잠금 해제하시겠습니까? 굉장히 기괴하게 생긴 그림이 나오거든요 고양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물집 내부를 인간이 들여다보면 대상자는 격렬하게 동요하며 고양이가 있다라고 주장한대요 아 그니까 이 내부를 보는 순간 모든 집고양이를 왜곡해서 인식한다고 하거든요 오 절대로 들어와선 안되는 그 집에 왔습니다 이게 그 우물이구만 들어 볼까요? 흐음 흐음 아 dude, 생긴거 봐 눈 되게 기분나쁘게 생겼어요 인간의 눈을 갖고 있었가지고 으어어어어어어어 이 기괴한 고양이가 저를 계속 괴롭히는 거군요 나갈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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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없어지는 거지 이 JP에 노출된 대상자는 모든 집고양이를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집고양이가 털이 없고 굴곡 없는 얼굴에 인간과 비슷한 두 눈을 가진 동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JP에 노출된 대상자는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고양이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주장하며 이 고양이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야 이거는 정신병 걸릴바나 하겠는데? 아 이거 완전 공포 게임각 잡혔다 불 한번 꺼주세요 따가 따가야겠다 따가 봐봐요 이게 정신병 걸릴만 하다니까 맞죠? 040 JP 절대로 쳐다봐서도 그리고 들어와서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집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녀석은 개인적으로 변신에 오면이 아닌가? 안내해보기 시작되는데? 디렉시 한참을 с 800 km 252 5 5 6 7 8 8 9 9 10